안녕하십니까? 코인을 사랑하는 남자 인사드립니다. 후니에요. 자, 캐디노 독스월드. 캐디노 독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16원 뭐 이렇게 언저리일 때, 이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 이거 떨어질 가능성 높고 15원 정도에서 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. 근데 더 눌릴 수 있는데 더 눌리게 되더라도 나중에 반등을 할 것이다.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귀신같이 지금 15원 돌파를 해버렸죠. 잘 안보이시면 확대해드릴게요. 자, 15원을 돌파를 귀신같이 해버렸습니다. 저도 여기에다가 매수를 걸어놨어요. 매수를 걸어놨고 제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11원대 추가로 매수를 해놨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11원대 플러스 15원대가 합쳐져서 한 13원, 12원으로 평단이 맞춰지죠. 그리고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17원까지만 가더라도 41.7%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전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해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을 해도 이득. 왜냐하면 내가 15원에 걸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 팔면 되죠. 그리고 11원까지 거의 등사치로 떨어졌다. 그랬는데 여기서 또 반등을 해도 이득. 41.78% 먹는거죠. 어쨌든 간에 저는 이득인 상황입니다. 아니 진짜예요. 보세요. 자, 뮤코인에 가지고 15원. 매수평균가 보이시죠? 수익률 마이너스 5.73% 떨어진 거. 자, 상관이 없습니다. 왜? 저는 또 걸어놨거든요. 거래내역 보시면 11.15%. 걸어놨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반등을 만약에 했다. 귀신같이 올랐다. 그래서 한 16원까지만 가더라도 괜찮고 내가 여기서 더 사서 더 올라서 17원, 18원 회복해도 30.70%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물타기 이해 되셨나요? 물타기인데 내려갔을 때를 생각해서 내렸을 때를 생각해서 여기는 12,000원 12,000봉 그리고 더 밑으로 가시면 여기는 얼마야 가격 얼마지? 5만원 5만 봉정도 5만 봉정도 됩니다. 1만 2,000봉 플러스 5만 봉 7만 2,000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심플하죠? 그래서 캐디노 독스월드 호재는 있니? 호재? 호재 아예 없진 않다. 첫 번째 얘네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이거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거 다 잠입하거든요? 그랬을 때 얘네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지금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콜라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고 홈페이지도 아주 기깔납니다. 자 홈페이지 한번 보시죠. 아주 기깔나게 만들었어요. 때리면서 벙크 이러죠? 아주 웃깁니다. 보스처럼 보이죠? 불덕이죠? 무섭죠? 아주 여유롭죠? 그래서 다음 누구야? 라고 생각하죠. 나 짱이야. 이런 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애니메이션화 해서 해가지고 만들었죠. 뮤 앱도 있죠. 뮤 요거 보면 뭐 블로그 뭐 쇼츠 다 있죠. 자 요기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 되게 많이 있어요. 여기 옆에 보면은 뭐 생략된 거 요거 뭐 액션실도 이거 다 있어. 다 있어. 액션실 자 재밌겠죠?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을려있다.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캐디노 독스월드 밈코인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게 성공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결론은 문자예요. 문자 보내주시면 요거 지금 내려가는 건 알겠어. 근데 언제 올라가는데?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정보 좀 공유해줘. 나 같이 가자.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수익률 극대화도 시킬 수 있어요. 수익률도 극대화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도 빠숙하게 알고 싶다라면 문자 보내주세요. 저는 코인을 사랑하는 남자 훈이었고요. 문자로 캐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